또 농부인 아닌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어쩐 일이야? 아 또 농부하면서 이 낭반도 빠질 수가 없어서 12초가 1등이군요 현재 12초 부삽이 1등입니다 러디 14초 3초 아 일반인들 진짜 12초를 어떻게 한 거야? 1대1 어때요? 오늘 여기 오실건데요? 네 좋아요 1대1 좋습니까? 네네네 1대1 할 건데 점수는 몇 점으로 할까요? 어 1점 하겠습니다 저부터 공격하고 에이 어차피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? 어차피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? 먼저 수비하겠습니다 먼저 수비? 빨리 3 아 나왔죠? 1차 수비 나왔죠? 자 3개 자 아 역시 수비 와 우와 오케이 아 아 자 자 자리 싸움이 먼저 셨죠? 클럽도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했었죠? 됐다 됐다 샷! 큰 샷! 마지막 1점 어깨 춤을 추면서 굿! 굿! 게임 오버 네 자 물 준비해놨죠? 네 크롭스맨에게만 작전 타임을 한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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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치 야 마치 자 올드맨 두 명 저희가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크롭스맨으로 공격했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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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아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주목해주자 네네 저쪽에 계십니까 저기 어르신 아 하하하하 1대1 아 70도 좋아요 저 70도 좋아요 하하하하 저 세대별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3점입니다 3점 아 하하하하 오우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자 크롭스맨과 1대1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까지 하하하하 4차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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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차 마침 뭐 됐다고 사인을 해주고 있는 이야 지금 깨알 아 한소 많이 팬이 썼어요? 네 엄청 좋아해서 유튜브도 맨날 보고요 힘이 있는데요 사인만 받으러 왔는데 지금 이겨버리려고 사인만 받으러 왔는데 할만하네 별거 아니었구나 별거네 오케이 오케이 볼 시작 팬과의 만남 나이스 정신이 너무 많아서 힘이 보여요? 원킷 원킷 나 너무 놀랐어 SD는 서울내 동아리에요 서울내 동아리 6명인데 5명 아니었네요 결승자 하나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 우영 맞죠? 여기 맞죠? 우영 도전자 그리고 1위를 다투는 팀 중에 하나가 서울대 동아리입니다 다음 굿샷 따져보니까 다가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스태프 스태프 히샷 끝났습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수 다 들어갔어요 다운 수는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침 아닙니다 땀이에요 침 질질리는거 아닙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40대 최강이라 40대 최강전입니다 지금 40대를 대표해서 두 분이 최종 가무셨고요 이기시면 모르는 최강전을 낳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었습니다 40대 최강전 여기 가야되니 투싼 첫번째 선취 6점 첫번째 선취 6점 화이팅 렛츠핏 드라이빙 이기네요 이기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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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오늘 참가심 분 다 들어오세요 네 여섯 분과 함께 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완전 놀러왔다가 아빆원을 해서 implant 자 아이큐 갑니다 농부인 아닌 사람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많이 보시 surrounding 것 같던데 그 가매가 좀 새롭더라구요 맨날 이렇게 농부인 앞에서만 하다가 이제 다 알잖아요 일반인분들이 이제 보고 계셔주니까 더 힘이 나고 재밌던데요. 40대 최강자리를 넘겨주셨나요? 네 넘겨드려야죠. 기분이 어떠세요? 언제까지 거기 있겠습니까? 기분이 조금 더럽긴 한데 넘겨받을만한 분이 받으셨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.